근데 야구공 지고 있는 모습이 다 똑같네요 폭은 직구, 삥은 뭐 커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오 리보트 근데 색깔이 되게 진하다 제한시간 내 필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딱 직구, 직구로 들고 있네 동서님 안녕하세요 어 내가 밝게 안올렸구나 1무 쓰다 이야 이거같이 그래 중...? 뭐야? 공도 빌려나? Bㄷ 한 명 반 같았는데 저 사람인가 아까 아까 지우님 방송 보는데 그 멘트 똑같이 치시던데 동석님 원하시는 멘트가 뭐죠? 그러게 저 그때 했을 때 동작을 안 끊으셨어야지 하고 있는 거 그때 아이디 빌려주시면서 저는 한 번 동작 끊긴 아이디는 그 다음에 잘 안 해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아이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부분은 또 솔직한 편입니다 도시락 욕방? 4파레모사유 4파레모사유 하 metracurk 우와 폭이 뭐 바로 터지냐 이 영어형 스탭 좋다 어? 럭샷 많이 하네 세븐은 어 은체인지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리가 오지 안녕하세요 1턴 나가서 내가... 아 내가 그는 거구나 뭐야 아 은체님 또 오시자마자 100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시자마자 또 그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뒤치기 하하 아이고 아이가는 타이밍이 안 좋았네 아 은체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표범님이 권보시는 분인가 1턴 아 우리 1턴 이제 들어왔네 스페셜 포인트 아 아 5 아 아 아 아 아 아 윈채가 이래서 좋아 헤드가 쑥쑥 둘러버리네 아 근데 방금 좀 애매했다 뭐야 1톤이 왜 거면 안거노 근데 야구공 지고 있는 모습이 다 똑같네요 폭은 직구, 삥은 커브 이렇게 들고있으면 좋겠습니까? 와 끝까지 내려오신 느낌 나이스 이게 바로 야구공이다 민채가 진짜 깡패다 그냥 1킬 하나 만들어 놓고 어이 어이 밀지마 우리 눈 많아서 좋다 그래 가스도 눈이지 눈부터 먹어야지 와 한방에 안 죽네 상인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이게 다 은채님이 뭐야 금융치료 해줘서 그렇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뵙기 때문에 각성해버렸죠 옷반지 만나세요 하하하 아이씨 쌤 뭐야 아니 어 뭐야? 몰래기야 어이구야 깜짝이야 마오님 대혈님 안하세요? 포즈가 너무 불안하다 이럴땐 러니 상책 아 물배까지 온 거 아니야? 거물배 폭 뭐야? 물배 왔어? 거울에 갔을 가능성 그렇지 나도 안가? 지연하게 공방이니까 뭐 1탄이 안가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사기꾼 저 아이디가 나지 근데 분명히 저 아이디 그 어떤 닛갑을 할만한 행동을 분명히 제가 그랬던 거 같았는 예전에 저 아이디가 바이러스 아 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블랙데이트 맞지? 저 사기꾼 저사람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내가 그냥 잉이라도 까먹어야겠다 저기 우물을 획득했습니다 아이고 또 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턴형이 안간단 말이죠 제가 빙빵 까고 빼야지 뭐 어? 우와 뭐야 효범님 방 같은데 쓰레기 다리반에 요번 방 개피 같은데 효범님 이거 유튜브각 살려야 된다 아니 스펠니포스 띄어야 하는데 이거 안된다 안된다 이겨된다 유아 살려 유튜브각 살려 요새 가스 쓰나가 좀 드물기 때문에 최근에 이상하게 나이스 근데 뭐 뭐 팀빙을 가거나 그런 플레이는 안해 근데 한 번씩 자기가 그 뭔가 좀 삘이 꽂히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들이 딱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 아이들이 잘 지웠네 이렇게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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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 아 아 수비대킬이 좀 안된다잉? 일단 동점 와 눈을 너무 쉽게 죽었다 내가 봤을때 이 사람이 일턴이 눈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냐 내가 봤을때 그냥 마이 웨이 가 어 초 쏘는거 열심히 쏘는데 근데 초기 강화까지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헤이 일턴 고 일턴 스노우 고 그 양만이 형님 아이디어 당연히 맘에 들죠 저도 환 이기 때문에 같은 어 피 왜 이렇게 많더라 이 시켈은 뭔가 좀 아쉬운데 어 오 어 왜 우리 편이 나갔어 아하 이렇게 끝날 것인가 뻔하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2턴 노릇 한다고 1턴 노릇 한다고 그거 말했으면 Q 더 했겠다 깝이 14000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